1도 1 국립대는 모델로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2026년 3월 1일까지 통합 강원대를 출범시키겠다는 실행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. 두 대학의 총장은 글로컬 대학 30 추진을 위한 통합 워크숍에서 2026년 3월 1일 통합 국립대를 출범시키고 통합 교명은 강원대학교로 하고 총장은 강원대 총장이 맡기로 그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. 양측은 춘천, 원주, 강릉, 삼척 등 4개의 캠퍼스볼 특성화를 통해 강원도의 발전을 선도하고 단순한 통합을 넘어 지역과 학문의 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.